68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우리 뒤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 7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92페이지 7번을 같이 참고로 보시면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러면 92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에 보면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자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자의증 등록증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역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짓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세 번째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입니다 주택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는 안 나올 것이고요 공법 시험에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주택법은 공인중개사법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적발되면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도 대여한 자는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를 부과하고요 허가받지 않느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진액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다만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전매 차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매 차익의 3배 범위 내에서 가태료를 불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주택법에서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하는 걸 보면 포상금 지급 사유를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주택법에도 있기는 한데 주택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다만 한도액은 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이고요 주택법에서는 포상금이 1천만 원,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군구 재원으로 중당을 합니다 주택법은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이면 균분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와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면 균분해서 대분을 하고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했다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따라서 2인 이상 각각이나 2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서브노트 69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69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이건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이 교육제도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협회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협회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인데 교육제도는 53페이지 핵심비교정리 프린트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러면 69페이지 서브노트 연수교육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죠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2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2번 시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38번에 보면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 2개월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8번에 보면 또 48번에 동그라미 3번 통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놨으니까 또 2개월 이내 통지한다는 말도 있죠 이 두 장 프린트 안에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통지를 기준으로 정리했거나 또는 2개월을 기준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두 장에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 한 것 같다 했는데 연수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형광편으로 색칠 좀 하세요 법제도의 변경사항까지만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거는 실무교육하고 똑같아요 그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3번을 보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따라서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하고 차이 나는 것은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 연수교육하고 다를 뿐입니다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그래서 교육시간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이죠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 사고 예방교육은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다시 서브노트 69페이지 2번 실무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은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는 교육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임원을 말하며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는 신고일을 말한다 전 1년 이내에 시의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억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니은 소속 공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모든 임원사원 다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을 담당하든 안하든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가령 오늘 등록신청을 한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니까 교육받은 지 1년 넘었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10년간 중개업을 하고 폐업을 했다가 폐업했다가 1년 안에 다시 재등록을 하는 경우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교육받은 지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또는 소속 공개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이 넘지 않았다면 다시 교육받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법 바뀐 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이 1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만두고 1년 안 지났으면 다시 교육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소속 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의도이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교육공개사 및 소속 공인인계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법률지식 형황편으로 색칠 좀 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상 이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는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험에 연수교육 실무교육 내용을 반대로 적어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출제됐습니다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70페이지 직무교육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의도이사 또는 등록관증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교육 유효기간 1년이고요 다 사전교육입니다 즉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미리 받는 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액심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가 비교정리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 직무교육 내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입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5가지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으로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교육은 무엇밖에 없다고 했어요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업윤리가 교육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직업윤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교육지침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의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시험에 출제됐던 게 수강료 수강료도 있습니다 강사 자격 등 수강료 그래서 이 교육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짜로 실시하는 교육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고요 나머지는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5번 개혁공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돈 내고 받아야 된다 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혁공개사 등 개혁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혁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별표에 있죠 31번에 별표에 있는데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법제 10조 결격사유 12조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29조 비밀준수 의무 33조 금지행위 34조 이해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 다섯 가지만 개혁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 몇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8번의 통보사항을 정리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40번에 보면 또 11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10일에 40번에 10번 밑줄 치시고요 40번에 10번 이렇게 다 중복되어 있다고요 프린트 두 장에 그래서 이 프린트 두 장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더니 어떤 분이 한 장으로 줄여줄 수 없습니까? 두 장은 보셔야 돼요 그래도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72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 이 벌칙은 시험에 반드시 두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물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기는 한데 평균 두 문제입니다 자 행정벌 행정벌인데 이건 단순히 암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여섯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행정처분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행정처분사유 그 다음에 두 문제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입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이런 행정벌에서 두 문제 그러면 네 문제죠 10점입니다 10점 거기에다가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직계사항 10번 금인계약서 그 다음에 6번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식 정보공개해야 될 사항 13번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이 다섯 가지에서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말했던 게 총 여섯 문제죠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거 여섯 문제면 15점입니다 15점 이것을 암기하지 않고는 고득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5점이니까 다른 감옥에서는 벌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런데 공인계사법은 이렇게 벌칙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판사들한테 물어봐도 이 벌칙 암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판사도 시험치면 공인계사법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그냥 법조문 보고 밑에 다 재판연구관들이 다 있어요 실제 그래서 판사가 재판연구관들이 검토해 준 내용 보고 그냥 판결만 하지 판사들이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다 형벌은 진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진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한다 진역하고 벌금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과징벌 과상금 가상금이 있는데 우리 공인계사법에는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형벌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에는 보면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질서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무가 무등록중개업자 무등록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이건 검증이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무부관직상투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우리 서브노트 순서하고 제가 내드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하고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1번 22번 23번 26번에 있잖아요 이게 행정 벌에 대해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저 혼자만 강의하고 이 서브노트는 저 혼자만 강의하는 게 아니죠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브노트는 법조문 순서대로 적어놨고요 용어도 법조문에 있는 용어로만 적어놨어요 서브노트는 모든 사람이 다 강의할 수 있도록 저만 알 수 있는 용어로 쓰지 않았고요 그러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저만 쓰는 용어를 해놨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2번에 있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2번에 보면 유사 이중 22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임정 비광 매무수거입니다 매무수거 자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두 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유사명칭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말 못 씁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세 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자격증 등록증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하고는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정보 거짓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 이 비밀준수 위반 이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제입니다 비밀준수 위반 하나만 반의사 불벌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광고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임대문이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는데 전화해보니까 컨설팅 업자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거 이것도 헷갈리는데 매매업이 왜 금쟁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어디에 있던데요 그분 생각은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건 왜 안 되냐 이런 취지였더라고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가능하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개는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사만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매매업만 하면 되겠죠 중개업을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어뢰 받거나 무등록 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걸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서브노트는 7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3번에 있습니다 23번 23번에 있다 확개운 해공 명령교입니다 명령교 확개운 해공 명령교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이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죠 이 구체적 기준의 1분의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하거나 감경 널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입니다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오직 500만 원 이야기가 드릴 밖에 없다고 했죠 협회 공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냐는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200만 원 구체적 기준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최대 구체적 기준 100만 원입니다 확개운 해공 명령교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우리 서브노트는 74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6번에 있습니다 26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에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이 있고 2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원래 법에는 100만 원 이하인데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고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무거운 거 순서대로 지금 암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거 순서대로 그래서 서브노트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브노트는 법 전문 순서이기 때문에 자 명칭 표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 50만 원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죠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중개인 구체적 기준 50만 원 여기도 광이 있는데 무등록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입니다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회의 등록간 증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구체적 기준이 개시의 의무 개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등수보호자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 안 하면 30만 원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도한 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도한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하거나 감경 널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가중 즉 널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74페이지 가태료 부가징수권자가 박산에 있는데요 이게 부가징수권자 시험에 출제됐는데 자 보면 알 수 있어요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것은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개운 해공 명령 이건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이사가 부가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원칙적으로 다 등록관청이 부가하는데 자격증 반납은 어디다가 해요 시도이사한테 교부한 시도이사한테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가합니다 가태료를 누가 부가징수한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74페이지 서브노트 2번에 보면은 조금 전에 했던 말들 다 적어놨습니다 이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시험에 위반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 하나 위반행위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x로 출제했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널리거나 줄일 수 있다 따라서 2분의 1이라는 표현이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맨 마지막에 56번에 보면은 까만 될표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는데 그 2분의 1에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4번 업무정지 5번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6번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4개 밑줄 친 오시고요 거기에 5분의 1에 보니까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취득가격의 5% 이하의 가태료 이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거든요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널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할 텐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널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가태료 부가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데 법 이름만 앞에서 우리 불법 간판 철거할 때는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라고 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그 다음에 청문은 들을청 들을문 자격취소 등록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는데 청문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태료와 관련된 거 가태료 이신청 등 가태료 부가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고 법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75페이지 양벌 규정입니다 75페이지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만 벌하는 거지 직원은 벌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시험에 그렇게 출제됐다고요 개업공개사가 고위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가 고용을 한 소속공개사도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소속공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 혼자만 책임집니다 사장이 진역 갔다고 사장 잘못해가지고 직원도 벌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7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8조가 49조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행정형벌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즉 행정질서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는 양벌규정 적용이 안 되죠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 천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천만 원 벌금에 차는 게 양벌규정이다 액수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거니까 만약에 해당 조에 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직원이 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백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에 차는 게 양벌규정이 아니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과실이 없으면 그래서 형사처벌은 과실책임입니다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 실장이 잘못했을 때 개공의 책임에 보면 민사책임이 있고 행정상 책임이 있고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무과실책임이고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즉 직원이 어린에게 민사상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이 더 무겁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즉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을 위반하여 그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된다 판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법제 10조에 보면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죠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면 지금 개업하고 있다면 등록 취소돼서 문 닫아야 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즉 이 법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것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그건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은 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년 동안 중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모두 마쳤습니다 옛날에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만 28문제가 출제되는데 지금은 76페이지에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약 5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이걸 합해서 70% 내외에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거의 70% 출제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따로 지금 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그래서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법령 중에서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아예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세계를 통폐합해서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등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 파트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